돼지님 좋은 잔여 나비씨 응 호라치지마 뒤질거 같다며 아냐 자고 왔어 몇시에 잤어 저요? 방종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어쩐지 쌩쌩하더라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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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고 느려지고 때리고 가드하고 가드하고 어? 어? 오 왜 왜 왜 왜 왜 한 text 내려야밉니? 뒤에서 쏘기만 하니까 죄송 없어 그러면 완전 탱크 같네 진짜 어우 튼튼하다 이 친구 몸에 몸에 상처가 엄청 이렇게 다 벗겨자는데 그니까 추억이 버티네 훗 짱 호잌 아니 좀비를 발로 차서 내 등 뒤에 붙여서 나를 가둬써 죽이려고 하네 이상한 사람이야 되게 돼지님 방에만 같이 있어야 되나? 억울하고 나한테 끌리네 아니 베로니카 박사님은 왜 근데 안에 안 숨어있고 저기 가셨을까 복은 어쩔 수 없네 자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얕네 여기 아니 여길 여길 어떻게 들어온거야 네 여기 오토자인데 주는 이유가 있긴 하다 오토급이긴 하네 애들 잘 안죽긴함 지나갈 수 있어? 응 안녕 왼쪽 왼쪽 왼쪽으로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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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지나가 여기 내가 막을게 갈까? 떨어질까 그냥 뒤에서 뒤에서 쏴줘줘 쏴줘 아 그 근데 쇠네가 저기 앞에 있으면 심지어 그래서 우선 여기서 도와줄게 근데 하나 더 으아아아 물렸어 지켜줄게 지켜줄게 인간 방패다 뺐다 나 저거 쎈는거 안먹고 오케이 앞에 좀 잡고 안죽었네 와 여기 좀비 진짜 튼튼하다 초화장사들이네 어 근데 진짜 안죽긴한다 애들이 이쪽에 맞을까 떨어지는게 갑시다 아 옷 닦아야겠네 대화만 해야겠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어 저기인거 같다 그 택이 있네 응응 근데 저기 엉덩이 있어요 엉덩이 잡아야지 저거 안전거 같지 않아 흰색깔 근데 앞에 있는 그 엉덩이 안잡아도 돼? 엉덩이 안전구역이면 안잡아도 될 것 같긴 무슨 안전구역이야 여럿에 좀비 준다 많구만 봤어 아니 이 양반 좀비 겁나 늘려놓고 갔는데 또 아이씨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사람 진짜 1인분할게 이제 진짜 1인분할게 아니 무슨 1인분이 1인분하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어떻게 들어가지? 오 전부 된다 배지님 제가 갑니다 이번엔 손에 무기도 들고있음 이번엔 손에 무기도 들고있음 와 박시다 나도 뭔가 몸을 더 튼튼하게 하게 가봐서 더 낑게 해봐야겠다 일단 안도로 들어가볼까? 일단 안도로 들어가볼까? 아 나 진짜 죽으면 이제 올라가볼거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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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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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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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니까 좋다는데? 변이물질은 잘 가지고있죠? 안도로나 섬이 계속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됐군요 아마도 공항과 옆에 항구를 통해 좀비가 전세계로 퍼졌을거래 헐 헬기가 정비가 필요하대 아.. 이제 정비장비 갖다달라고 하겠네 그동안에 항구도 조사해달래 파일럿에게 장비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래 그러면 준비되면 항구로 출발하지 얘다 얘다 타이틀 근데 봐주긴 하네 아 반가워 난 타일러 버넷 안도로나 섬에 있는 군부대에서 헬기 조종사로 꽤 오래 근무했지 헬기 정비엔 많은 물품이 필요해 난 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러 근처 셀터로 갈테니 아 본인이 직접 챙긴 듯이 나네 예전 동료들이랑 사용하는 셀터가 있대 음.. 여유가 생기면 셀터로 와서 날 도와주면 좋겠어 퀘스트 주겠네 흠흠? 그런데? 헬기 정비가 끝나면 연락할게 박자! 할 일을 시작하자 바로 갑시다 어 시간상 집으로 가는게 많아 여기서 도와줄까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사막까지 돌아가는건 아니지 않을까? 뛰어내릴 준비 뛰어내릴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아이 야아 야 너는 도대체 언제쯤 협조적이게 될거야 어? 대신님 근데 어글 한번 맡겨주었는데 샘 주워야돼 샘 주워 주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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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벗어 무기 벗고 뛰어 뛰어뛰뛰어 뛰어뛰뛰어 뛰어 뒤에 한번 돌아볼까? 뒤에 한번 돌아볼까? 오 야쉐에에잇 사라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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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번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입구 입구 아니 진짜 좀비게임같이 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어? 내꺼 어디 내놨지? 문 없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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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나만 따라오세요 어딨어 어딨어 거기야? 이 통로 박으면 안된다 나비야 안된다 나비야 박으면 안된다 나비야 박으면 안된다 됐다 가자 얼었다 얼었으면 내가 녹일게 얼었으면 내가 녹일게 아 나 올려준 담당이야 어? 벌써 잡았어 우와 장비 파밍이 된다 나 뭐 얻었지? 나 구리신발 구리신발? 어 구리세트 다 입으면 되겠다 구리신발 구리신발은 나쁘지 않은데? 안쪽에서 끊기면 되니까 가시죠 약간 약간 여름에 그 장화 신고 나갔다가 장화 신고 나갔다가 진흙 한번 잘못 밟아가지고 진흙에 줄나 더러워진거 같은 신발정도 되는거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못생겼어도 제 얼굴 한번 보고나면 이뻐질걸요? 그냥 요새 얼굴 안 마주치려고 노려볼게 어 제 얼굴 한번 볼래요? 아니 노력한다니까요 안 마주치려고 흠 자 항구로 그 코코멍이 한번은 얼굴 보이면 기억이 안 잊혀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걸 노린거에요 이 거대한 코코멍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는 겁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거죠 가볼까요? 어그로 끌고 밖에서 내가 총 쏴야 되려나? 그래야겠지 우선은 지금은 쇠내면 조심해 가까이서 사면은 위험할거 같애 응 나 여름 놨어 아 근데 어그로가 대신님한테 걸렸다 나한테 걸려야되는데 빨리야 내가 밖으로 나가면 될대 우리 나가면은 아마 풀릴걸? 아니 이 앞에 있으면 애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가드를 돌릴거야 아 잠시만 어디갔지? 도와갔어? 옆에 있어 머리가 못타 아 안보여 뭐야? 여기서 된다 좋아요 닫는다 내가 왔다갔다 들락날락 할게 쉴드게이지 채우면서 어그어그 나도 한대씩 때릴게 안보인담 오우 어허 상대방 강선도 올려면 좋나 보다 상대방 오우 문 닫다 내가 안에 있으니까 억울이 아직 풀리진 않을거야 어휴 피없어 피관리하고 응응, 아니, 피는 그냥 근데 내가 때리면 피가 낚아야 되나? 어어, 피 달아 지금 많이 달아 폭이 확실히 쎄 그치, 영향 피 3분의 1 없어졌다 뛰어가 와 어우, 피 차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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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아파 잠시만, 나 피치 해볼게 응 아, 문을 잡고 닫네, 얘가 열 수 있을까? 아, 됐다 응, 여두건 어렵지 않아 아, 문 좀 그만 닫아 내가 출혈이라면 그냥 독 계속 넣고 있긴 하거든 내가 그리고 빈결도 넣고 있고 오우, 아파, 아파, 아파 동상, 동상, 동상 나 피 좀 해볼까 아, 피 얼마나 달아, 원거리? 원거리? 조금 달긴 해 내역을 다 한번 오우, 하늘에서 막 살살 떨어진다 와, 난 몸락해서 저밖에 안 되겠다 때려줘 열심히 어, 공직 으응, 때려줘 어, 그걸 넘어갔다 아, 와아 와아 아니, 이거 너무 세다 나 피 채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때려줍쇼 어? 아냐아냐아냐 난가 저예요 저니까 들어와서 딜 좀 해주세요 팔 좀 싸주세요 뭐야 이거 안 맞았는데 갑자기 피가 확 끝이네 거기다 잡았어 끝만 더 어, 아아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 한자 맞으면 죽는 몸인걸 어떡합니까 또 뛰어야지 뭐 으이 아유 잡았어 그냥 잇 백원 백투비 백투 그래서 저 딴 건 모르겠고 이.. 이 새끼 어딨어! 너 어딨어 이거! 어딨냐고 이거 딴 놈은 몰라도 이 새끼 먼저 죽일거야 이거 어딨어 뭐 나왔어? 골정리? 아직 안 먹었어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 조용해졌어 여기 있고 맞지? 아 나 진짜 길이 너무 빡세 뭐야 시끄럽게 떠들던 애 죽였어? 아니 아니 걔가 딴 데 갔어 뭘 걸려가지고 아 또 떠든 애 아 저 아저씨 어떻게 해봐요 아 누가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이쪽 그쵸? 점프 한번 못했고 아 쪼리 먹었을 수도 있겠다 돼지님 쪼리 한번 봐봐 내 쪼리도 안가지고 있는데 아니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고유장비 먹었네 쪼리 다 쪼리는데 뭐 나왔어? 무친 쪼리 혹시 강성금 안갖고 안갖고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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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개쪄는 장비가 나왔어요 뭔데? 옵션이 거의 맥스가 붙은 친구 봐보세요 불도? 뭐야 이거 총이야? 어 근데 심지어 넉백 확률이 99%야 오오 거의 완전 상업이 다른 업첨들도 연사속도 빠르고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지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내 템 어디지? 그레고리 장군의 딸 사진 어? 대신요 근데 나 얘 퀘스트 안 떠 어? 처치가 안 떠 아 아닌데 나 사랑했어 이 안에 들어와서 처치 받아야되나? 어? 어? 진짜 처치가 안 떠 변이 그리고된 무탈 퀘스트 뭐야 지금? 나 지금 처치 변이된 그레고리 무탈 퀘스트 버그인가? 나갔다 얻고 안 봐? 템도 안 보이는 거 같으니까 아니 괜찮아 우리 샷건 얻었잖아 샷건 들고 잡으면 되지 이거 맞긴 한데 아니 또 잡으면 되지 샷건 하나 더 먹자 너 하나 나 하나 사이좋게 하나씩 들면 되지 어 어 잠시만 어 이건 지? 아니야 나는 또 지 통제니 조사하네 어 뭐야 나 지금 메인 진행해버렸거든? 응 근데 쇼컷 뚫으려고 한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응 그래서 지금 뭔가 흑막 같은 존재가 등장했어 응 그리고 시네마 영상이 나오고 있어 지금 오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 인류로 진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게 약간 돌연변이 그 이걸 해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써 만들어진 것 같애 그리고 당신이 섬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어요 하면서 헬기가 폭파됐어 미친거 아냐 그러면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죠 우선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더 지니어스에 나오는 그 어둠의 그 아저씨 있지 응 그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나오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미친거 아냐 진짜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비겨라악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서 중요한건 오토바이와 다르게 이 친구는 산을 못 오른다던지 그런거 없다 바퀴가 여덟개지요 아 귀가 여덟개지요 우와 시야 멀리네 저 나오때 시작하고 몸무게 4kg 빠졌어 네? 나오때 시작하고 하루에 한끼 먹으니까 4kg 빠졌어요 하루에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4kg 빠졌다고요? 응 이거 몸에서 똥 빠진거에요? 헛 운전 어때요? 어.. 운전 엄청 간편한데...? 네? 어 오오노 Taeey 어?! 짜잔 예? 아 잠시 퍼포먼스 퍼포먼스 오늘 아침 조그만의 상약 김치볶음밥이에요 이제 운전을 한 명이 빡! 이렇게 한 명이 운전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낚시! 발은 모르겠지만 잡아야겠지? 나와 뭘? 뭘? 누구? 가자! 아, 미쳤나봐. 저 곤은 좀... 가자! 곤이 한 대 맞으면 죽을 거면서... 으아악! 안 맞으면 되지! 뭐야? 얘 또 걸렸다. 안 맞으면 되지요? 감전 걸렸지요? 장비 뱉어. 무한 감전 걸어! 무한 감전! 계속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아무것도 못한다! 또 감전! 그렇지! 좋고! 어우,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렇게 스템이나 떨어진다. 감전 좋고! 난 다시 당뒤 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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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좋고! 뱉어! 급소! 급소! 어, 잠깐만 오휴 감전! 어우, 어떻게 포즈가 저래? 감전 한 번 더 걸리겠지? 감전! 감전 좋은데? 어, 딜 타이밍 야무신데? 컷! 어, 갔다 뭐지? 태연망상이, 재캐목, 구리투, 구리갑옷, 구리신발, 철투구, 철갑옷, 철장갑, 철신발, 방독면, 내성코일 오, 이거 근데 구리장갑 이거 좋다 이거 봐보세요 치명타 데미지 배율까지 날려있는데 구리장갑 어? 이 깜장건 뭐지? 구리장갑? 치명타 4.4 어, 19원이네?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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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철, 철, 구리, 유황, 티타늄, 티타늄 어? 티타늄? 티타늄하고 구리하고 철 여기 상위는 티타늄인갑다 파일파일지칸 조건이 필요하나? 활쌟!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언터왔어? 아냐아냐, 그, 충격타워 아, 이제 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때마다 한번씩 나감 에잇? 무슨 일이야? 왜 쇼크하는거야 수동이었네 그럴 니가 없을텐데 여태까지 별로 우와 근데 확인한다 와! 정리 한 한 오신마리 있었는데 은 한 사신마리 정리되 아니 진짜로 Science 아빠 집간리 지 situations 세긴 진짜 세다 이거는 전기 좀 모아둔거 쓴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많이 몰렸을때 한 세방 바바방 터뜨리면 끝날 듯? 바닥에 뭐 기어댕기지 않아? 일단 이름이 뮤턴트 어찌구저찌구인거부터 이미 불일거같은 그런 불길한 기분 아 뮤타르군요 이름이? 뮤턴트인줄? 뭐야 이거? 아 샷건이랑 더 가까이있어 오 뭐야 이거 뭐지? 카누썰어야되나? 언니 저기서 뭐 튀어나올거같이 생겼네요 얘 막 순간이동이 어 뭐야 패턴 살짝 봐야겠다 총알치 아.. 방사능있다 아니면 내가 멀릴수 없게 내 방사능 심메심메에서 깨져있는거 그래야되나? 아 이거 샷건이라서 근데 가까이 쏴야되는데 근데 지금 피 자체는 되게 쉽게 빠지긴하거든? 아 근데 방사능있다 방사능 난다 어 근데 나도 방사능 먹는데? 다 죽였는데? 그.. 어 피 엄청 빨리 빠진다 구체같은거 근처에 가면 빠지는데 그냥 아 잠시만 이거 아 잠시만 이거 여기 아니다 어우 너무 아프다 잠시만 나 초록색발랑 입구까지 왔어? 나 초록색발랑 입구까지 왔어? 나 초록색발랑 입구까지 왔어? 이제 하수도? kı 나 몰래 오린 차느 터니? 오린 챙기구 한 Blois 바르고 누구지? 대신 이미지? 아니 되게 어려워지지 난가? 아니야 아니야 나야 나 아 근데 어글이야 샷건으로 어글 넘길 수 있게 조금 내가 봐준거 넘어갔어 어글? 난거 같아 이제 응 나 여기서 거래하니 탈게 일단 어글 넘어가 있는 상태 응 와 진짜 이게 제일 너무하다 이 4분의 1 빨리 뒤로 가고 하여튼 뭐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네 굳이야 뻘뻘 이렇게 뒤로 가는 모션 치하면 그때? 조금만 조금만 더 퐁퐁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어긋돌려 조금만 더 뭐? 조금만 더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무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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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로 갈게 제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절대 무리하지마 한방 쏘고 뒤로 가는거로 느낌 가야겠다 이건 이제 쐈어? 안쪽으로 안쪽을 왜 이산점처럼 아니야 또 나 앞쪽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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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 진호 4분에 어 근데 진짜 이거 어 진짜 뭐라고 해야지? 정말 안에서 죽여야 돼? 핏 진짜 찔끔 남았을 때 말해줘? 어? 정말 그.. 뭐랄까.. 버그? 알지? 버그 아 버그? 그치 알지! 아는데! 아 나 너무 지금 즐거워 맞아 이것도 공략이야? 어떻게 버그 공략 어? 오케이 빠졌고? 아니 집중해 뒤로 갔을 때만 먼저 잠깐만 얘 앞으로 와서 나 뒤로선 빠질게 야 5분의 1 오케이 퍽 퍽 퍽 퍽 퍽 하만 더 온다 앞으로 맞이구 지금 한 7분의 1? 6분의 1? 막타사인 내가 줄게 총알 몇발 남았어? 141발 아 지금 여유있다 진짜 얼마 남았다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된다 응 잠시만 이거 도대까지 나부터 안갈게? 어허어 야 이거 방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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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서 피 피 피 피 아직 피 조금만 남았어 조금만 들어와서 잡아 이제 잠시만 아 피 피 진짜 총으로 한 3발 4발? 아니 나 들어가서 이제 잡아도 돼 에러 된다고? 어 나 들어가 있어 이랬어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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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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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말 힘들다 아아 깼다 아우 아우 이렇게까지 해서 눈 깨어대 하아 어 이거 봐야돼? 아니다 전화 업데이트 누르고 상호작용 뭐라야 시체 얻기 시체 얻기 드디어 내일이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내 다리에 생명을 풀어놨는 날 의사들 말로는 이미 죽은 세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아빠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수상적인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연구가 이토록 가치있는 일에 연관되어 있었다니 내일 다시 걷게 된다면 아빠와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겠다 아빠 정말 고마워 I love you 빠빠 나 인공동물 하나 먹어? 일단 비상전력 활성화를 빨리하고 빨리 죽어서 집에 가자 나 나 눈이 안보였어 오케이 아 눈 따가 눈이 안보인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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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동물 넣어가지고 비상전력 활성화 어디야? 적인가? 비상전력은 지금 올렸고 나 나 나도 해야돼 어 열려올래요? 뭐야? 돈까스 다 다른 데는 없나? 아니 우리 선생님 갑자기 끌려가셨는데? 뭐 보여? 나 왜 안보여? 클레온타워 저기에 이제 최종 보스가 있고 우리 출입 카드 조각 있지? 응 저거 다섯개 모아오래 저거 다 모아야되나보네 카드조각 보스 잡아서 우선 집에 가서 있나 보자 아 오토바이탈 못가오거든 이거 그냥 죽어서 가는걸로 하고 템은 다시 여기로 먹으러 나중에 오자 근데 충타가 안되네 흠흠 못했나보다 아 아 이거 손에 좀 불린거 같은데 감전이라도 넣어줘야 뭐 뭐라도 되지 감전좋다 감전좋다 얼쑤 얘 뭘쑤쌀지 잘 넣으면 잡고있네 하나 잡았고 흠 흠 못먹은 접 잡고 생각해 대신님이 안주었던 사실인데 하나 잡았고 어 하나 컷 음 최대한 딜하고 있어 감전한번 더 어떻게든 짠채기들이 오기전에 큰애를 최대한 한데라도 더 때려놔야지 큰애나 더갖고 암젓 으어어어어 아직 짱채기들 없으니까 충탄은 안켜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어.. 안.. 로션이 안나였나.. 우리 그래도 수리.. 수리 드론이 일하고 있을걸? 그래? 왜 안오지 저쪽으로? 저쪽은 거리가 안맞나? 아니면 우선 수리가 있어서 그럴걸? 큰거 큰거 진짜 많이 때려나가지고 좀 데미지 좋을거.. 많이 많이 거기다 죽어갈텐데 왼쪽거 제가 근데 제일 튼튼한거 같애 어어.. 어 쟤 어디가? 쟤 어디가요? 필름 찾으러 가는거.. 그런 듯? 나 찾으러 가는거면 내가 놀아줄게 어디가? 어디가? 나랑 놀아! 아.. 나 작은애도 어디갔나 이제 알거같애.. 어디? 어? 설산에서 뛰어오는 중 설산에서 뛰어오고 있는데 원래는 텔포에서 오는데 좀 늦는듯? 어? 마지막 커트? 그.. 보아새 어딨지? 그쪽 있나? 사이드 사이드 사이든 잡고있어 사이드? 컷! 둘! 컷! 둘! 아니아니 잡는중 컷! 아 헛돌리구나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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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그런거 같애 움직였지 어 온다 짠쟁이네 이제 온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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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이언트는 잡혔으니까 한번 더! 빵! 어우 뭐야 뭐야 난 왜 아파? 어우 전기 아파? 어? 뭐가 깨져? 앗 니 충타맛이 어때 얘들아? 충타맛이 어때? 어? 없는데 뭐? 아뇨 아뇨 나한테 올려서 몰래 아뇨 아뇨 후딱 들어가있어 몹이 된 것만이 내가 몹이야 얘들아 나 존게 아니고 나 따라와 수리드론이 그래도 일 잘하고 있다? 응 어 깨진데 없어 채컬 한군데 깨져놨는데 내 생각인데 그거 길로틴이야 한창 뛰어오고 있네 한창 뛰어오고 있네 으아아아 으아아아 한마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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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들어와! 으아악! 자! 아아! 스테미나 이슈!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으아악! 2차전! 으아악! 하나! 둘! 으아악! 으아악!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어! 안녕! 잠시만요! 으아악! 으아악! 어! 거의 다 잡았다! 프레임 드랍도 좀 풀리고 있어! 아 원래 이거 충격타워가 지금 있었으면 충격타워가 지금 다 쓸어먹었을텐데 그러니까 너무 왜? 아 이거는 없어도 돼 이건 대신님이 없어지면 슬퍼할 것 같긴 한데 뭐에요? 대신님 다리가 무너졌어 내가 연결시켜줄게 아 제 다리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극도의 그 도파민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라 그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퍼디션이거든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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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출입카드를 모아야 최종 보스를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출입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보스들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건가 설마? 아니 나는 그냥 클레온타워에서 몬스터를 잡다가 출입카드 조각 5개가 나올 것 같아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캐스트 아이템으로 여태까지 우리 좀비 이벤트 받으면 나왔던 것처럼 라고 하기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랑 저거랑 너무 흡... 너무 똑같은데 출입카드 조각 출입카드 조각 근데 내가 조각 3번을 갖고 있거든 3번? 근데 그러면 1이 들어와야 돼 대신 이거 봐봐 이거 바닥에 버릴게 이거 들어봐 제가 죽었다 어때 숫자 1차? 어어 1-5가 돼? 어? 1-5가 돼? 1-5가 뭐야? 그거 설산 정상으로 F에 희득에 출입카드 조각이 0-5 0-5잖아 어 근데 지금 내가 3을 줬잖아 출입카드 조각 3번에 어 근데 저게 숫자가 차? 안 차 주었을 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주운 것도 뭐지 가지는 판정이랑 가서 희득하는거지 아 그런 개념이 된다 음 야 뭐 그거 틀릴 말은 아니네 나름 나름 아주 합리적이고 음 의미있는 말이었어요 어 약간 좀 가면 아 그냥 오늘 안에 보스칼을 잡는게 맞나? 가가지고 그냥 돈 다 해가지고 진동제 사고 총알 다 돌리고 아 지금 바로 가서? 응 괜히 이제 다음날 외부 막지 말고 지금 여기다 뭐 투자하지 말고 아 난 그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우선은 생각해보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그 방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뭔데? 갔는데 안 끝나고 그대로 웨이브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도 선택과 집중이지 이제 그건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그냥 우린 좆됐어요 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딱 화요일에 마무리해야지 오늘은 어차피 월요일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잖아 응 화요일 저녁 7시 평소 하던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자고 뭐하고 하면은 좀 푹 자잖아 응 그리고 나서 좀 하고 화요일에 딱 마무리하는 거는 어때 차라리 그래 그렇게 하자 차라리 깔끔하게 원래 오늘까지 였는데 체력적으로 안되는게 맞으니까 하루 푹 쉬고 정신 깨끗한 상태에서 화요일 제대로 해가지고 꽤 없이 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원래는 정당한 선에서 나도 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응 약간 우리 둘 다 생각보다 말이 진심이지? 하하하하 이만큼 했었니? 어 이 게임에 말이 진심이지? 재밌어 재밌고 할 것도 많고 진짜 바쁜데 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효율 좋게 플레이 하진 않았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 게임을 처음 했으니까 그니까 몰라서 박으면서 해가지고 지금 오래 걸린게 맞고 응 근데 박으면서 한 만큼 재미있었어 그래서 나는 좀 어 솔직히 아쉬워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진짜 끝나는 거야 수요일 저녁 11시까지라도 해도 좋아 내일 30시간 해도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내일 진짜 마무리를 해 그리고 7월 4일부터 알아서 해 각자 해산해 그리고 한 한 앞으로 반요일 동안 서로 연락하지마 그냥 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 쿨하게 쿨하게 이별여라는 느낌으로 내일 모여 오케이 오케이 어